.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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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장부작성한 거 어차피 3명밖에 안줬어 이번주에 어 장부작성한 거 다 있어 이번주 음 어 어제까지는 다 기억합니다 어 어 어제까지는 다 기억합니다 해피님 자 가자 여기 동전 500원짜리 500원짜리 그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어 뭐라 형님 들어가세요 형님 야 얘네 좀 모습이 다른데 야 주인공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어 나중에 봐 안녕 난 땡겨라고 해 재밌는 일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일입니다 빨리 빨리 가자 자 사탕을 주러 들어왔어 하여간 남자의 너 전화곤지 얼마 안되서 잘 못 소용이 말이야 하아 아 시작됐어 아 시작됐어 자 여러분들 스피커 끄세요 그냥 아 빨빨리 빨빨리 없앨게요 빨빨리 저희쪽에서 저거부터 끄겠습니다 빨리 최대한 저거부터 빨리 끌게요 나 이 부분이 제일 싫더라구 너무 시끄러워 어 이 부분만 빨리 어 이 부분만 빨리 어 일단 경비가 사람 뭐 사정없이 때리는거 한번 봐주고 야 수뇌님 반가워요 어 오늘 보관 2강까지 한번 가보자 해피님 잘 좀 지도 좀 해주세요 해피님이 어 아 진짜 이거 좀 깨자 좀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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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좀 깨자 뭔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지금 어 아 기다렸어 자 갑시다 리퍼로 째구요 어 어 어 아 아 이 분위기는 진짜 하 어 진다 진짜 분위기는 오진다 어 분위기 오진다 자 1 2 뭐 한번에 한번에 듣네 1 2 어 좋아 좋아 어 느낌 좋아 여러분들 스피커 키세요 어 스피커 키세요 화이트데이 9버전이 뭐 좋은거에요 회피님 금해부적었구요 금해부적 저거를 저쪽 뒤쪽에 어디 창고 비슷한데 꼽아가지고 문을 열죠 역시나 오늘도 크독형님은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네요 형님이 아 이쪽이었지 장비 있는 버전이야 그런것도 있나 아 튜러스를 얻었다 목소리가 잘 안들린다고? 그러면 마이크를 켜줄게 마이크를 마이크를 켜줄게 자 지금은 목소리 잘 들리니까? 지금 목소리 괜찮아? 목소리 괜찮아? 자 사인펜 저장할 수 있는 사인펜을 먹구요 음 좋아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알수없는 낙서 알수없는 낙서 도대체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유산소 운동 달리기 가이드 여기 도시락이 어 여기 도시락이 있다 즉석 도시락 먹으면 체력 회복할 수 있는 즉석 도시락 아니 불쌍한 수이한테 왜 총을 쏴요 해피니 해피니 아 하긴 사람까지 죽였는데 나 총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이거 볼때마다 생각하는건데 어 성화는 좀 이쁘게 생긴거 같애 어 소영이 얘기 좀 더 해봐 얼굴도 못봤어 어 소영이 얼굴도 못봤어 어 소영이 얼굴 좀 보고싶다 진짜 소영이 얼굴 좀 보고싶다 소영이 조금 이상하네요 있사 학교에서 친구도 별로 없고 Internation Luego 환경 하하하하하 수이는 100번 죽여도 모 Zi 하하하하하 여기 벌써 줄테니까 이건 love 나징 놀아줄게 좋아 여기서 캔거필 하나 넣었고요 어 이게 원래 버전이야 토너야 이게 원래 버전이야 자 뜨빵 뽑고 모자라 맞는 얘기야 알았어 오케이 다음에 보자 오빠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놀아줄게 좋아 여기서 캔커피를 하나 넣었구요 어 이게 원래 버전이야 토네야 이게 원래 버전이야 자 500원짜리 넣어서 뽑고 클릭 두유 두유를 먹으면 저게 회복이 되죠 회복이 어 여기서 사인펜 얻고 저장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작업과 관련된 내용 공사구역 쪽지 본관 1층 조명수리 작업 예상과는 달리 기계실습실 배전반으로부터 나온 배선이 엉망이라서 큰 교육만 했고 뭔가가 망가진거 같애 그죠 어 뭔가가 망가진거 같애 자 일단 세이브 먼저 합시다 더이상 내 귀는 소중하니까 음 내 귀는 소중하니까 어 세이브부터 합시다 더이상 다시 시작하더라도 저기서부터 다시 시작 안하게 아 소리 봐 진짜 오진다 진짜 제대로 만들었어 게임을 갑시다 어디였죠? 어디였죠? 여기서 뭔가를 먹고가지고 깜깜한거 봐 끝내줘 진짜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나오죠 일단 어 여기서 청소주반의 쪽지 이 새끼들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다녀 자 가봅시다 항원개담 벽장에 갇힌 여자 자 여러분들 벽장 조심하세요 벽장 벽장 벽장에 뭔가 나옵니다 어 잠깐만 여기 먹을거 다 먹고 먹을거 다 먹고 여기 다 먹어야 된다면서요 다 먹었죠? 어 여기선 다 먹었죠? 자 이제 망할 놈의 경비를 만나러 갑시다 여러분들 아 망할 놈의 경비를 만나러 갑시다 뭐 뭐 까먹은거 있어요 제가? 뭐 잊은거 있어? 와 문 여는 소리 봐 진짜 소름 쫙 떴는데 아 와 진짜 정숙 정숙 간판 한번 사정없이 발로카도 차여주고요 어어 아이고 아 아저씨 바쁘시네요 에에 헤헤헤헤헤헤 크으 어휴 여기 또 머리귀신 나오네 그 구간이네 어 해피님 뭐 제가 잊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니가 상관일이 아니야 에에 시끄러워 니가 상관일이 아니야 뭔가 궁금한거니? 궁금한거 없다고 니가 뭘한다 그래 아는것도 없으면서 안경만 쓰면 다야 에에 치마좀 길게 입고 다녀 요즘 애들이 많지 쯧 쯧 쯧쯧쯧쯧 자 성냥을 얻구요 여기서 전원을 실행을 시켜야겠죠 어우 깜깜해 불 켜주고 뭐 제가 잊은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어 나침반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어딘가 쓸 데가 있겠죠 나침반 자 학원괴담 11 풀리지 않는 수학문제 정말 괴담이다 수학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말 괴담이죠 자 사무실 전원을 공급하구요 그 다음에 전원을 키고 아 복사기 덮개를 먼저 열고 전원을 키고 어 마스터키 주워갈게요 어 마스터키 깜빡하면 안되지 본관일구역치도 없고 여기서 올라가서 어제 마스터키 안먹어서 내가 내가 크게 혼났거든 어 아이씨 또 머리귀신이 있네 또 새끼 건방진 새끼 자 혹시 뭐 머리귀신 궁금하신 분 있어요? 음 머리귀신 보여드릴게요 머리귀신 궁금하신 분 자 2층으로 합시다 여기는 뭐 지하실인가봐 자 이제 먹을거 다 먹었죠? 먹을거 다 먹었죠? 가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세계야 어 여기서부터 신세계야 일단 초코파이는 역시 정이니까 초코파이를 하나씩 먹어보자 아 도시락을 아 여긴 또 천원이야 음 도시락 하나 뽑고요 도시락이 두유부다 그건가봐 아 소리바 쩐다 진짜 여기 뛰어도 된다 그랬나? 자 산악동아리실로 갑니다 산악 아 여기 바닥에 뭐 쨍그랑 소리 나는데 어어 으오오오오dz 톡톡톡톡 여기 문 열구요 여기죠, 산악동атcm 만쏘킬로 산악동아리실을 문을 열어줍니다 Bnaruch 따주고 따주고 음음, 문을 엽시다 수이새끼 올수lles 빨리빨리 하자 우리 시준이 형도 여기 있고 사인펜 아 스프레이구나 이거 해충방지 스프레이 어제는 저거 딴 데로 사용했는데 오늘 잘 사용을 해야지 어딨더라? 어딨더라? 뭐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형님 오지게 생겼어요 와 나 미치겠다 울음소리 진짜 와 나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 농구공 못줍나봐 농구공으로 수리 때리고 싶다 일단 여기 올라가서 어 일단 의자 올라가고 아 구급상자를 안 먹었어요? 괜찮아 구급상자 안 먹어도 돼 어 구급상자 필요없어 자 올라가서 아 이게 필요없죠? 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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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됐어 자 앉아서 먹어줍니다 화학용제 어 구급상자 어딨지? 구급상자 먹어야 되는데 울지마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너 땜에 수업일지 구급상자 구급상자를 줘요 나한테 와우 와우 어우 아우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또 잘못 온거지 지금 어 1층까지 빨리 뛰어가면 되지 아우 아우 아 나 또 온다 또 온다 아우 이제 도망갈게요 이제 도망갈게요 어우 도망갑시다 어 뛰겠습니다 어우 아우 수위 온다 수위 온다 수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우 아우 나영이는 안 무서워 나영이는 안 무서워 얘가 얘가 성아지 아 넌 그때 자 일단 얘가 나무귀신한테 잡혀가겠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니가 잡혀가는 소리 어 니 뒤에서 사정없이 뭔가가 나올거야 그리고 널 잡아가겠지 자 이렇게 아우 나영이 수고하고 아 우리 나영이 수고해라 음 자 경비가 오니까 전 사정없이 도망을 가겠습니다 아 나영이 따윈 무시하고 1층으로 내려가서 어디였지 1층으로 와서 이쪽이 있었는데 어 나영이나 소영이나 마찬가지지 뭐 나영이나 소이나 한긋발 차이인데 나영 소영이 똑같지 뭐 자 일단 세이브를 합시다 우리 세이브 어 세이브를 합시다 자 세이브를 한 번 더 합니다 오케이 됐쓰 자 그 다음 진행 여기서부터 완전히 백지 상태인데 제가 일단 뒤 뒤쪽에 어 이쪽 사포에 크레파스로 그린 용그림이다 아 이게 용이였구만 멋있네요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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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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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오우 저 바닥에 기어다니는 놈이 저기 귀신이야 응 화학용 스프레이를 둡니다 일단 화학용재 아니 화학용 스프레이자 화학용잰가? 화학용재지 이거 화학 오우씨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뭔데 왜왜왜왜 핵충 방지 아 이거 핵충 방지 먼저 뿌려야 돼 오케이 알았쓰 오케이 몸에 뿌리고요 어 아 핵충 방지 아 얘 너무 깔끔 떠는 거 아니야? 이 친구 너무 깔끔 떠네 자 자 뿌려주고요 자 귀신 따라 어우 왜 뭐지 이거 오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왜 왜 자꾸 에너지가 달지? 아 왜 에너지가 자꾸 달지? 미치겠네 이거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니잖아 저 빨간색으로 변한 거에만 뿌려야 되잖아 어우 뭐야 이거 뭐가 자꾸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아니 근데 들어가는데 이게 자꾸 에너지가 이렇게 달아 잠깐만 뭐 하나 먹자 일단 아이씨 기억 나쁘네 새끼들 잠깐만 어디있지? 어 두유 하나 먹을까? 어 두유 먹으니까 또 낫네요 아니 아니 미치겠네 아 여기서 뭐가 탁 터져 파란색 귀신이 어디있지? 자 여기있다 아니 화학용 화학용재 자 이 친구야 어 아 얘 몸 위에 반만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어 너의 체육아 보인다 어 야 너의 체육아 보인다 나의 체육인가? 내 체육이야? 니 체육이야 좀 먹어주고 아 두개 벌써 두개나 먹었어 어 어 어 얘는 별로 안 물어볼까 자 뿌려주고요 그래 니 체육아 보인다 아 형이 이런 사람이야 아니야 이쪽으로 아 아 뭔지 알거 같은데 이거 이 방향으로 돌아가면 안되는구나 잠깐만 이거 가까이 가면 안 돼 뿌려주고 자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여기까지 자 퇴치 완료 자 오케이 퇴치 완료 뭐 먹을게 있나 봅시다 먹을거 없구요 여기서 어 불을 살짝 켜볼까 고장난거 같애 나무가 이렇게 물게 됐으니까 결말님 어서오세요 열린결말님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부터 완전 백지야 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어 결말님 반가워요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자 일본관 일본관 클리어했구요 2층고 오케이 2층으로 갑시다 아이씨 머리 귀신 아 나 저 진짜 찌익소리 너무 싫어 오케이 소형이 잡혀간 곳 소형이 구해주기 싫은데 소형이 별로 구해주기 싫은데 소형이 별로 구해주기 싫은데 소형이 별로 구해주기 싫은데 아 구급상자가 여기 있다고 구급상자 근데 아까 아 어딘지 모르겠어 뒤 부적 부적 여기있나 이건가 아닌데 뒤에 뒤.. 뒤쪽에 부적 부적 부적이 없습니다 부적이 없으 유리창을 한번 봐야된다고? 아이씨 마스터캠 써볼까 이거? 어 다 어차피 다 떠지니까 자 봅시다 하하하하하하 순회님 순회님 전 그런거에 그런거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순회님 그런거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 다 열어봐 씨 몰라 다 열어봐 머리 귀신이 안 무서우니까 다 열어보자 뭐 없네 여기는? 뭐 없네요 이쪽에 구급상자가 있을 법한데 구반이 구반의 부적? 오케이 구반의 부적 구반의 부적 오우 오우 아 올 때마다 원래 미치겠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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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창 한번 봐줄게 유리창 유리창 뭐 유리창 어떻게 보는건데 이거 고장났대 이거 아 유리창 못보는데? 여기여기? 여기? 뒤쪽에? 후 성냥 켜볼까? 그 옆반? 여기가 귀신 귀여웠던 데잖아 여기 옆반 옆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2학년 8반인가 보네 아 여깄다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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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오케이 자 목에 부적이죠 목에 2학년 8반 교실에서 얻은 나무 부적 어? 나무 부적입니다 여러분들 쓰읍 아 다 고장났대 설정이야 뭐야 이거 그런다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애 그 귀신이 귀여웠던 곳이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 귀신이 귀여웠던 곳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오우 야 여긴 처음 보는 데인데? 뭔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여기 야 못 나가겠어 여기 야 못 나가겠어 어 성냥을 켜야겠는데? 뭐지? 못 나가겠어 아 화장실이 아 깜짝이야 씨 아 이게 시간 되면은 없어져 어 아 괜히 들어왔네 음 화장실 아우 씨 무서워 무서워 자 세이브 한번 하고 갑시다 세이브 세이브 자 이제 내려갑시다 어 부적을 먹었으니까 내려가서 아아 아아 아 저기 갈때마다 깜짝 놀래네 진짜 아 죽겠네 자 일단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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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뭐 있는데 야이 얘 뭔데 이거 뭐가 벌어지고 있다고 뭔가 벌어지고 있다고 나 얘 구해준 적도 없는데 얘는 혼자서 혼자서 돌아다녀 잘 모르겠지만 어 잘 모르겠다 흥분하지마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겠다고 아 나도 진짜 모르겠다니까 진짜 아 사탕 그래 어 나도 어처구니 없다니까 진짜 이 새끼 여기 사탕 놀아 사탕 놓으러 왔댄다 응 아 형이 뭐 오셨습니까 사과엔딩 소형엔딩 밑에꺼 소형이라니 야 소형이 나무 귀신에서 잡혀갔어 아 그래 뭘 꾸미겠다는거야 아니 근데 말하는중에 말거려서 미안한데 나 그냥 나가면 안되냐 나 그냥 나가면 안되냐 나 그냥 나가면 안되냐 넌 그게 보통 애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아니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나 좀 내보내줘 흐흐흐흐 뭔데 또 아 아 뭐 뭔데 왔다 어억 으으으으으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놀랬다니까 아...하..하..하... 아...모르겠어 나도.. 나도 지금 멘붕이야 아... 나 좀 나가게 해줘 나 좀 나가.. 넌 신경쓰지 말고 그루룩 아 나가게 해줘 나도 좀 나가게 해줘 나 미치겠네 진짜 아... 혼자 가지마 나 나두지마 아 연못의 비밀이야 아 나 미쳐버리겠네 어, 녹화하고 있어, 녹화하고 있어 아, 이거 또, 또 머리귀신이지 이거 머리귀신은 괜찮아, 이제 자, 1층으로 내려갑시다 어, 1층으로 가서 아까 그 나무 먹자 먹은 거 꽂아야겠죠? 오! 어어! 너, 아... 아, 쟤 뭐야... 어우, 야, 가니까 없어져 아, 빨리빨리빨리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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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꽂아, 꽂아, 꽂아 어, 꽂아, 됐어 자, 부적 꽂았죠? 그럼 문을 열 수가 있겠지, 당연히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나영이? 나영이 구해야돼? 나영이 구해야돼? 아, 이제, 아, 이제 이동하는 겁니까? 하, 드디어! 자,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드디어 본관 2층이야 자, 드디어 본관 2층 뭐, 여기, 뭐, 뭐, 학교가 무너질라 그래 어어! 어어! 뭔데, 뭔데? 아, 나 돌겠네 아기 귀신 잡아야 됩니까? 상담실, 아, 선생님 저 상담 좀 했어요 죽겠습니다, 진짜 선생님, 죽겠습니다 여기 뭔가 있겠지, 또? 보니까 여기 하나씩 뭘 먹어야 돼, 자꾸 자꾸 뭘 먹어야 돼, 아, 사인펜 자, 저장할 수 있는, 이거 없으면 저장을 못하니까 자, 저와 같은 무지목매한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반짝이는 거 없고요 어 2841, 2841, 오케이 2841 8 4 1 2841이라고, 멍충아 8, 알려줘도 못해 1, 오케이 자, 갑시다 어 교감, 아, 여기 교감선생님 자리였구만 뭔가 좀 귀티나죠? 어 뭔가 좀 귀티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뭐가 있나? 자, 봅시다 야, 이 교감선생님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 교감선생님 미친 거 아니야? 눈 닫아야 된다고? 오케이, 알았어 이 교감선생님 미친 거 아니야? 야, 학교에다 술을 모아놨어? 어? 학교에다 술을 모아놨어, 이 사람 어! 아! 저 새끼 수 있잖아, 저거 자, 덤벼, 덤벼 10칸! 어! 자! 야, 이 새끼야 오! 열어줘x3 열어줘x3 열어줘! 진짜 온다, 왔어x3 왔어x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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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 저장해놨어, 괜찮아 아! 아! 아, 나 진짜 심쿵, 진짜 아! 아, 나 진짜 심쿵 아...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어디지, 이거? 아, 나무 먹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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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꼽아야지 어! 야, 이게 잘해본다고 잘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끼 아니야 음... 기다려봐, 기다려봐 너... 너 뭔가 알 뭔가 벌어지고 있다고 무언가 있단 말이야 넌 알고 있지? 하... 오히려 내가 먹고 싶다고 니가 들어온 뒤로 이상해졌어 무슨 소리냐고 그런 식으로 문제 해피하려고 아마 니가 없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 너 대체 뭘 한 거야? 학교에 오는 이유가 뭐야? 말 안 해? 아, 왜 이렇게 다그쳐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여기 있기 싫다고 어, 사탕 먹으러 왔다니까 나도 미치겠다니까 어... 니가 뭐 땜에 들어왔든 니 행동 때문에 우리들까지 영향을 좋든 싫든 뭔가를 같이 해야할 것 같... 어, 그래? 어... 저 소리 들려? 아아아아악! 어우, 씨 혼자 가지마 혼자 가지마 나 혼자 놔두지마 나 혼자 놔두지마 나 혼자 놔두지마 아, 나 혼자 놔두지마 아, 나 혼자 놔두지마 아, 나 혼자 놔두지마 아, 녹음심 확인해 또 나오잖아, 그거 아, 나 진짜 잘났다 아, 이거 아, 이거 잘한다 아이, 잘났네 아, 몰라 뭘, 뭘 그래 내가 내가 뭘 그래 내가 뭘 어떻게 하라 내가 뭘 어떻게 하라 내가 뭘 어떻게 하라 아, 그걸 밖으로 나가는 문에 찾아봤어? 그럼 넌 신경쓰지마 나도 나가고 싶다 아, 제발 제발 내보내줘 제발 제발 부탁할게 자, 이쪽에서 이따 먹을 수 있는거 다 먹고 다 먹습니다 싸인펜까지 어 자, 어, 이쪽 2층이 아닌데 이쪽 2층인가? 어 자, 이쪽 2층이죠 이쪽 2층 넷 어 나영아 어 아, 본관에서 또 뛰면 안돼? 문을 열고 문을 열고 일단 아, 여기서 세이브 여기, 귀찮다 또 위에다 세이브 해놨으니까 어 갑시다 스읍 갑시다 뭔데 뭔데 2 8 4 1 1 자, 갑시다 문 닫아야겠죠? 어, 문 닫구요 자, CCTV를 보라고? CCTV가 여기 있어요? CCTV? 동전 없고 CCTV를 보라고 CCTV가 어디 있습니까? CCTV 안그러면 수의 나온다고? 아, 내가 진짜 저 수... 하... 수의 아저씨 진짜 CCTV가 어디 있어 여기 자, 교감의 소리 교장의 소리까지 하... 하... 그래, 난 마스터가 되고 말거야 IP 아, 이걸 열면 나오나보네 아, 여기 나오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Block 4 저, 여기 자, 여기 쟤가 교장실에 있는 거지, 지금 자, 이쪽에 어우, 나 졌어, 하 자,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대머리 아저씨 어, 제 방 들어와서 추천 안 눌렀더니 막 어, 추천 안 눌렀더니, 어, 들어가, 출근아 추천 안 눌렀더니 뭐 이거를,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된 아저씨 이것을 찾고 있죠 어, 그 다음에 나가는 거지? 응, 그 다음에 나가 봅시다 여기서 뛰면 안 되죠 오우! 뭐야 또 나왔는데? 자,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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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으면 못 들어오잖아 닫으면 못 들어오잖아, 설마 들어오진 않겠지? 들어오지 않겠지? 어, 들어오지 않겠지? 야, 열쇠 소리가 안 사라지는데? 어, 들어오진 않겠지? 야, 열쇠 소리가 안 사라지는데? 어! 너 이 새끼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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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컷!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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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짠! 아르바이트